12월 6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으로 이제 전국이 정말 안개 속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회도 열렸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허술한 이런 비상계엄이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라는 걸 놓고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야당에서는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7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겠다. 그 다음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하겠다. 야당에서 노리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108명의 이탈표입니다. 108명 중에서 이탈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이걸 함께 하면 이탈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표하는 방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명분을 채워서 이 비상계엄, 이걸 수습을 하느냐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 비상계엄으로 국회도 장악하지 못했고 또 뭐 300명 가까운 이 계엄군이 국회도 왔고 중앙선관위도 갔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도 갔다. 그런데 뭐 별다른 자료를 압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와 이 중앙선관위를 계엄군이 장악하려고 했는데 뭐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 탄핵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것도 성사가 되지를 못했다. 처음부터 준비가 허술했다. 뭐 이런 부분들. 이 김용현의 인터뷰. 또 어제 국회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상임위 질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는다. 그 다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이걸 함께 표결을 할 경우에 어떤 이 투표 방법을 택해야 이 두 가지를 다 막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막는 것이 맞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뭐 내각 모두 총사퇴. 그 다음 비서실도 모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수습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도 지금 이게 무도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 또 헌법 내에서 이루어진 이런 비상계엄이었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이 수습책을 잡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다수는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특단의 이 수습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 수습책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윤 대통령의 고민입니다. 더 큰 고민은 이제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걸 수습하겠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맞겠다. 이번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날 국민들을 암심을 시키면서 한동훈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이 탄핵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명분도 세워야 하고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표결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명분이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이게 위헌적인 요소는 있다. 그래서 해제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맞겠다. 이게 좀 모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검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이 뭐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이 내란죄 혐의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그 소위 검경 수사권 분류로 인해서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직권남용 부분으로 수사는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란으로 수사는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는 착수를 했는데 어차피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여사의 특검도 통과되지 않으면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라고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윤 대통령은 이 담화문이나 수습책을 지금 발표하든지 아니면 내일 표결 읽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든지 윤 대통령이 현재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뭐 전혀 이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동훈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한동훈의 결단 명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진다면 이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범죄자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해제를 한 것과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한 것과 곧바로 이게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일정 부분 위법, 위헌 요소 그런 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직무 정지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위헌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이어야 한다.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져갈 만큼 국정 대혼란, 중단, 헌정 중단입니다. 이렇게 가져갈 만한 사안이냐라는 건 이재명 전 민주당이 한 태도 그동안 무도한 행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거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저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탄핵은 맞지 않다. 이렇게 명분을 세운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으로 일단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는 걸 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어제 5명 개헌을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안철수 엉뚱한 소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이걸 내일 저녁 7시에 같이 하겠다고 한 이 의도는 의결정족수입니다. 이 의도는 의결정족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표결을 할 때는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국회 표결에 150명이죠. 300명 가운데 150명. 국회 총 인원은 300명입니다. 그런데 150명이 참석을 하면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 참석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통과가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 법은 발효가 됩니다. 이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이 특검법 재표결과는 달리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결정족수가 다릅니다. 달라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두 가지 다 막을 방법도 있고 한 가지만 막을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명료한 것은 아예 내일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은 모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콧을 하는 것이 가장 명료합니다. 뭐 이런저런 잡음도 잃지 않고 뭐 친환이다 친윤이다 이런 잡음도 없이 그런데 내일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표결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만으로 과반을 넘길 수 있고 과반 넘겨서 표결 정족수를 만들고 그 3분의 2 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표결에 참석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 단체로 기권을 하는 방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은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는 그래서 단체로 뭐 기권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때는 그 다음에 모두 퇴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108명이 똘똘 뭉쳐서 전혀 이탈이 없고 서로 의심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탈의 우려가 있고 당내에도 여러 가지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설득,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는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당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건 당론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확답, 완전히 이걸 부결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걸 지금 부결시켜도 상설특검으로 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상설특검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위헌 제소도 해놓았습니다. 국회 규칙을 바꾼 부분. 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상설특검을 야당만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한 것. 이것도 위헌 제소를 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이 올 경우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 또 표결의 방법, 이걸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송재TV의 시청자분들과 많은 고민도 했고 같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의논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전체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보수 우파만이라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우파만이라도 똘똘 뭉칠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래도 명분이 있고 표결 방법도 깔끔한 게 어떤 방법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져갈 일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저 민주당이 무도한 행동을 계속해왔고 저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건 반대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받지 않아도 또 상설특검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 공수처도 곧 나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국회 상설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이 상설특검은 계속 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내일 국회 표결에 완전히 국민의힘 108명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콧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나 일부가 참여를 한다면 이제 이건 당을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보수 우파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내일 국회의 표결을 내일 저녁에 완전히 보이콧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탄핵 표결은.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투표하는 방법도 깔끔하지 않겠느냐. 물론 참여해서 두 가지 다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논란은 일게 되고 당 내에서도 분열은 완전히 사과를 들 수는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번 비상계엄이 그렇게 법적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 적절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습 방안도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결정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될 사람은 자신의 말처럼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전체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수 우파만이라도 설득이 되고 보수 우파만이라도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 김건희 특검법은 어차피 상설 특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받는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예 내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108명은 아예 보이콧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대규모 집회도 연다라고 합니다. 기존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있기 전과 있은 이후에는 국정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김건희 특검법,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막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고 김건희 특검법은 받는 것이 그러려면 아예 보이콧해버리는 방법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수습책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